안녕하세요 시속사케임입니다. 지난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며 토끼처럼 폴짝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잊고 있었습니다. 코스 소개를 하자면 1구간 남한산성길이며 복종동에서 남한산성 남문까지 7.5km 소요시간 4시간 난이도 중급자 코스입니다. 이번 트레킹 코스인 성남 누윗길은 개인적으로 업다운이 많은 구간인 저에게는 취약한 스타일의 코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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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을 구워서 계란물이 계란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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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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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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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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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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